아이씨 정말 아이씨 가만히 있어 아이씨 나 됐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손발이 아 됐다 크루원은 총 8명 이 중 인물을 방해하는 임포스터 2명을 잡아라 임포스터는 크루원을 죽이거나 사보타지를 통해 인물을 방해할 수 있다 크루원이 미션을 완료할 때마다 게이지가 올라가는데 게이지가 모두 차거나 임포스터를 모두 잡으면 크로원의 승리 시작 준비 업로드미션 진짜 싫어 40.2 저 봤어요? 소인씨가 죽이는 걸 봤어요 소인씨? 소인씨 말을 하세요 왜 말이 없으시죠? 왜 그저 웃으시죠? 사실 뭐해요? 당가B형 아니 뭐 문이 다 닫혀있어 어디에서 어디에서 죽었어요? 아까 그거 했다고 죽인건가 인포가 어디에요? 상부 엔진 입고에 문 닫힐 수 있는데 거기서 죽였어 거기서 죽었어 상부 엔진 입고에 문 닫힐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전기실이에요 저도 전기실이었는데요? 어? 그린님? 뭐지 렉인가? 전기실을 잘 모르게 쓰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짠데? 전기실 안쪽에 있었어요? 바깥쪽에 있었어요? 어 왜 망설이지? 지금 인포 몇 명인거죠? 한 명 남았죠? 누가 전기실 입고 닫았어 제발 죽여주세요 아 벤트 벤트 아니 전기실이 닫혀있었거든요 근데 들어가니까 우주님이 죽어 있었어요 누가 벤트 타고 튄거 같은데요? 사보타지로 맞고 벤트 타고 튄거 같은데요? 저 벤트 타는거 맞았어요 저는 전기실에 있다가 나갔는데 그 뒷인가 본데요? 어? 그린님 언제 전기실 갔는데요? 저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됐을 전기실에 있다가 나가서 엔진 쪽으로 갔어요 어? 수상한데? 어? 수상한데? 누가 수상이에요? 저거 시작하고 나서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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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여러분 저요 하나 아니 땡구둥이 영지 말이야 아니 근데 지금 한 명이에요 예언님이 제일 갇혀입고 계세요 예언님이 제일 갇혀입고 계세요 예언님이 갇혀입고 계세요? 예언님 호 있는데? 호 있는데? 홀딱 갇혀있는데? 더 어린데? 아 제 눈에는 다 입고 계셔요 캐릭터가 세 번 지나가면 다운로드 버티션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어? 어? 나 갇혔어요 죽여 사이 짜증가 헛 어? 어? 줄越다 줄 옴 오주야 네? 어? 너 인포니? 우주씨가 죽은 걸 보니까 좀ーん 너무 충격 먹어서 누굴도 주ANO физ 넌 이번네요 이렇게 많이 죽었다구요? 네? 어? 뭐야? 뭐야? 다 어디 죽어있어? 어디예요? 그.. 저.. 파페트리아 전선 연결하는데 와.. 소름 돋네 3명이나 죽었다고 벌써? 뭐요? 소인이 아삭이랑 같이 죽었잖아요 지금 잘 잡아야죠 굳이 원래 다 같이 다니면서 믹싸놨지 않아요? 원래 같이 다니면서 하죠 같이 다니면 의심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면? 어느 정도 마주치면 모를까 서로 서로 의심을 안 받으려고 같이 다니는 건데 시민들끼리 같이 다니면 못 죽이잖아요 그건 맞긴 한데 사보타지를 한 타이밍 같이 어 5초 남았는데? 그니까 아 일단 스킨 합시다 그럼 그래요? 팔로우 팔로미 아 잠깐 둘인 거 아니야? 어 이 둘인 거 아니야? 아 너노 더 와요 빨리 어디 있어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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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의무신 스킨이요 응 자 빨리 하자 지금 한 명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여기서 다 형을 다 죽이고 아 아 또 놀래켜줘요 아 아 아 아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어디에요? 수호 엔진에서 발견했는데 밑으로 누가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색인지 못봤어요 제가 붙였어요! 제가 붙였어요! 이거 쓰레기 버리고 있어요 그리신 분 죽여주세요 이거 누구야? 진단에 멀뚱멀뚱 계시더라구 뭐야 뭐야 와 이렇게 되나? 이게? 아니 님들 저 더우네요 저 혹시 보러오세요 여러분 아 싫어요 안가요 안가요 멋들어드는 연기를 하셔가지고 쫓아다녀야지 아이고 엄마 우참존로 진짜 엄마야 이거 무슨 얘길래 아까 패배님이랑 전기실에서 빠이빠이 했는데? 그리고 패배님 나오고 그린님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 그린님이다 저는 그린님이 업호 엔진에서 내려가는 거 봤어요 그린님이 나왔어요 패배님 옆에서 그린님 상부 엔진에서 한번 마주치고 지금 제가 발견한 것은 전기실이랑 하부 엔진 쪽에 가는 길 있잖아요 어 그쪽에서 나오는 거 그린님이 글로 내려갔어요 저 봤어요 저 나오는 거 봤어요 거기서 아 이건 저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왔어요 지금 그린이 잡았습니다 역시 전기는 승리하고 그린님 잘가요 바위 바위 하하하하 야호 전기실에 들어간 두사람들이 인생을 들어갔잖아요 헉 어? 어? 어디 저 몇 통신기기 고치고 전기실에 임무하러 갔는데 전기실 구석에 죽어있었어요 예은님 뭐하셨죠? 저는 계속 미션 다해서 어드민실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CCTV실에 두 명 전기실에 두 명 있는 거 봤어요 근데 유연님이랑 우주님이랑 같이 가셨다고요? 네 저 그러면은 여름이네요 엥? 유연님이 올라오셨나요 내려오셨나요? 저 올라왔는데요 그럼 전기실에서 두 개가 올라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 아까 네? 일단 저는 아니에요 자꾸 시체보고를 왜 여름님이 계속 하시지? 어 근데 제가 계속 발견해가지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잘 모르는 거 아닌가요 계속 엥? 잘 모르는 게 뭐가 있죠? 저는 킬 버튼이 없는데 일단 나는 아니니까 스킵을 할게요 아 그래요? 스킵을 해 스킵했다고? 아 아 이제 문서 다녀 문서 다녀 아 잠시만 같이 다닌다고 하네요 그 미션 남은 사람 누구요? 여기에 있어? 죽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 어 아 와 누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뭐예요 소이님 어디 계셨어요? 소이님 말 좀 해보시죠 여보세요 어 일어서는데 여보세요 저 그 상부 엔진실에 있었어요 네? 상부 엔진실에 있었다고요? 네 제가 거기 있었는데요 어 여기 안 계시는데요 입구 쪽에 있었어요 둘 쪽에 누가 거짓말하는 저도 그 쪽에 있는데요 지금 한 번만 보러 와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스킵할게요 많아요 지금? 네 어 시청해 어디로 가요? 여기 쓰레기 버리는 거요 어 인정인정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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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이님 너무 가만히 있는 게 의심스럽지 않아요? 그니까요 소이님 좀 죽일까요? 저 거기 저 아니요 저 그거 하고 있었어요 우주님 좁혀있는데 선동을 잘 당하는 편 탈랑귀인 저 뽑은 거 아니죠 소이님 아니면 뭐 아닌 거고요 ㅋㅋㅋㅋ 소이님 우주 뭐예요? ㅋㅋㅋㅋ 아 너 아닙니다 ㅋㅋㅋㅋ 야 역시 이 사람 이 사람 이럴 줄 알았어요 여름이 더 무서우니까 아 아 아 갇혔어 어떡해 아 아 아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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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님 아닌가 우주 여름님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 네 저 봤습니다 전기실에서 여름님이 튀어나오는 것을 어허 ㅋㅋㅋㅋ 미션하러 들어갔는데 뿅 하고 나오셨습니다 아 우주님 그 창고 쪽에서 전기실 간 거랑 하부 엔진 간 거랑 걸어서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우주님 뭐라 하느냐 우주정치 하는데 스킵할게요 그러면 네 저 즐기지 마세요 ㅋㅋㅋㅋㅋ 미안해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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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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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변물 없이 산소변물 없이 산소변물 없이 산소변물 없이 산소변물 없이 오우 나이 뻔 아닌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름아 잘가 여름아 가자 여름아 가자 여름이 잘가 여름씨 안녕히 가세요 너무 최후의 발악을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진짜 대박 저랑 페블륨이랑 연우랑 같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같이 산소변물에 들어간 거예요 딱 죽었으니까 예감하고 산소변물에 갔는데 마침 죽어 있었다 야 진짜 대박 여러분 제 촉 맞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맞네요 네 reset LAN 설정 이번 기회를 모든 기회를 다미 마지막 조치 하며 h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